4, 3, 2, 1, 1, 2 아침엔 너는 쿨피스던 내가 오늘은 반청 반청 눈이 떠지니까 테이틴 날이라 그런지 어째 꿈빛 조금 떴지 세신 바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이근의 신호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말이야 오늘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직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여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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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 팝 비트니스 끊은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첨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공감하게 끼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들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가자 오늘 날씨는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날씨가 너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직간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은 말아줘 연애는 연애뿐이라고 그걸로 끝을 박어 그렇다면 시작점이 끝이 될 수 있게 너를 시작해 나로 끝낼 수 있게 맞잡아 두 손의 원처럼 우린 끝이 없네 중간 사람은 forever 우리 둘이 forever 저 사랑은 아니와 정단 말은 잊지 않기로 해 우주가를 더워가 잊지 않았으면 해서러가 우리 하나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지 진지한 듯 땅감 없지만 땅감 없지만 오늘 난 와라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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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나이스 올해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른 데이트도 빨리 했음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도 짧아요 네에에에에에에εια 네에 거울 만화요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